뮤직뱅! 네, 오늘 대기 시련은요. 파격적인 변신으로 화제를 모은 두 팀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휘민입니다. 네, 고객님들 팀 이름처럼 정말 무한한 변신을 거듭하고 계세요. 비주얼부터 강렬한 이번 신곡 Red Light 어떤 곡인가요? 네, 저희 이번 타이틀곡 Red Light은요. 저희의 의상에서부터 느껴지는 강렬함을 가득 담은 곡입니다. 네, 또 노래 제목처럼 건강한 나이스 바디에 호민 씨도 솔로로 나왔는데요. 신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제 나이스 바디도 마찬가지로 올 여름 굉장히 신나는 곡이고요. 여러분 같이 다이어트해요. 네, 근데 말로만 들기에는 조금 아쉬운데요. 에펙스부터 포인트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네, 하나, 둘. 켜졌어 Red Light 선명한 Red Light 시스트로 켜져 여기까지. 와우! 우리 호민 씨도 지을 수 없잖아요. 보여주세요. 내 몸에 나이스 나이스 바디 아, 노래 좋다! 잘 빠진 다리 어허! 세끈한 하이 어허! 섹시하시네요. 와우! 네, 잠시 후 또 유니크한 퍼포먼스의 FX와 통통치는 섹시함 호민 씨의 무대가 이어지니까요. 잠시만 기다려! 어허! 에허! 에허! 그 돼지 감사합니다.